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두리해수욕장에서 다이몬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몬드카페는 미리 전화주시고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보석감별 및 문의를 오셔서요. 갑자기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오늘 최근에 또 파도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올라왔는데 타이밍 좋으셨네. 지금 파도치고 나서 타이밍 좋은 때 올라와서 지금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한 95% 이상 다이아입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는 다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질도 좋고 상당히 등급도 거의 90점 이상짜리들이 지금 한 90%예요. 와 레벨이 완전 업 됐습니다. 자 앞에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현재 지금 아이고 이거 완전 모찌처럼 찼네요. 이걸 바로 꽃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꼭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이아몬드 중에서 질이 제일 좋은 건 꽃감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꽃감같이 찌는 것을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습니다. 경도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여문 경도 그걸 말하죠. 당연히 이건 다이아몬드입니다. 느낌 자체도 벌써 다이아라는 게 느껴져요. 다이아몬드 두 단까지 세 단까지 올라가네요. 이건 장난이 아니죠. 확실히 질이 좋으니까 이렇게 세 단 올라갑니다. 이거는 잠깐 한번 시험해보면 2단에서는 올라올 것 같은데 2단에 올라오면 100%라고 했죠.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우수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단 갈 것 같은데요. 5, 5, 8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갈리는 거 보세요. 이거 다이아몬드 싹싹싹싹 축하드립니다. 질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볼게요. 질이 좋은 이거 빠뜨리라 자 봅시다. 베리굿 약간 핑크빛이 나면서 아 근데 아쉽게 안쪽이 약간 갈라졌어요. 이게 이게 이제 좋긴 하나 야 아니 아니 좀 많이 좀 갈라졌어요. 야 이게 좀 아쉽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반전이 일어나네요. 야 아니 좀 아쉽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갈라지고 갈라지고 와 이게 지금 많이 갈라졌어요. 의외도 얘는 진짜 의외로 많이 갈라졌네. 어우 이거는 그냥 큰 거는 아니고 짠짠한 걸 가지고 짠짠한 걸 가지고 이렇게 논해야 될 거 같아요. 이보세요. 완전 드륵 드륵 나갔어요. 야 이게 어째 또 이렇게 나갔냐. 마지막 다 견뎌놓고 상당히 그랬습니다. 공룡의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 입 보세요. 이렇게 입이 있고 완전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다이너사우 다이아몬드인데요. 희귀 다이아몬드인데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인데 등급은 90 한 이거는 4점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90 한 3점 꽃감인데 안이 너무 나갔어요. 어쩌죠. 이거 아쉽다. 야 갑자기 배그 가려다가 이제 갑자기 아이 안되겠어요. 그냥 이거는 1억 아쉽습니다. 완전 배그 갈 뻔했는데 그 자체로 그냥 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등급으로 갈 뻔했는데 안이 그냥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다이아몬드인데 자 요것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찌긴 찌는데 좀 등급이 약해요. 그거 캐럿 한번 봅시다. 한번 캐럿 한번 볼게요. 잠깐 캐럿 한번 보죠. 몇 캐럿인가 500캐럿 딱 500캐럿이 나왔네요. 오 캐럿은 진짜 좋네요. 색감도 이뻐요. 색감도 상당히 이뻐는 색깔 500캐럿 자 요거는 요거는 176캐럿인데 176캐럿인데 투명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핑크인데 얘는 조금 질이 좀 떨어져요. 이건 90이 안 돼요. 얘는 다이아몬드 찐 지 얼마 안 되는 거라서 요거는 요거는 80 정도 80생 80입니다. 80G 고레이드가 80이니까 뭐 상품 가치는 조금 그래요. 그냥 한 몇 백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블루가 하나 나왔네요. 오늘 제가 나온 블루인데 얘 블루도 괜찮아 보여요. 아 좋아요. 좋아. 블루가 나왔네요. 이야 블루가 한 번씩 나오네. 얘 이쪽 오늘 제가 저도 발견한 것인데 질이 상당히 좋죠. 투명도가 투명도는 얘가 좀 더 좋아요. 퇴관도 얘가 더 좋고 근데 얘도 질이 좋은 블루입니다. 등급 아주 좋아요. 많이 투과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투과가 한 반투명 정도는 됩니다. 좋아요. 요정도는 뭐 블루는 괜찮아요. 308캐럴 요거는 가격 한 1억 정도 308캐럴 한 가격 1억 정도 블루니까 요거는 한 1억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등급은 한 92지 정도 얘는 92지 93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약간 투명도가 떨어져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이 뭐 억소리 나네요. 아니 이거는 이 현재 상태의 1억이에요. 커팅을 하면 10억이 넘어가죠. 당연히 뭐 잘 커팅하면 100억까지 갈 수 있는 게 블루예요. 블루는 뭐 100억 넘어갈 수 있습니다. 커팅만 잘하면 저 시장은 반드시 있습니다. 블루 시장은요. 외국에 엄청 있어요. 이거는 좋긴 한데 많이 깨졌어요. 야가 지금 어이구 질이 좋은 다이아인데 굉장히 예쁘고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약간 연한 노즈핑크인데요. 이것도 많이 깨졌어요. 참 안쪽에 한 3캐러짜리가 한 10개 나오는데 어째 이렇게 깨졌을까요. 229캐러 큰 게 안 나옵니다. 10캐러짜리가 안 나올 거예요. 자라바차 5캐러짜리가 한 서너 개가 쫙 나올 겁니다. 220 이건 크게 해지진 않아요. 많이 크래그 돼 있어요. 이거는 등급은 G는 92G 정도 되는데 아주 투명도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아쉽게 그게 약해요. 그래서 한 비용은 그거는 한 2, 3천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쨍 쨍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오 요거 요거는 오 야 아 아 참 오오 하다가 갑자기 아 로 막혔어요. 그래도 한 20캐러 아니다 30캐러 나오겠네요. 30캐러 나오겠네. 야 잘하면 30캐러 나오겠는데 그런데 그런데 다이아 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죠. 네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어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그런데가 조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 얘는 조금 의심이 되는데 잠깐만요. 아닌데 아 이거 좀 아닌데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이거 뉴데이터 야 제가 제가 그러던 아닙니까 다이아몬드가 아 너무 부드럽거든 너무 부드럽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이거 지워지면서 지워지면서 같이 같이 맞물리거든 야 이거 조금 애매하다 지금 애매하다 이거 한 번 조금만 한 번 더 진지하게 한 번 보시다 묻은 거네 묻은 거 맞네 다이아네 와 실수할 뻔했는데 다이아네 묻었네 이야 이런 또 다이아몬드 이런 건 간혹가다 저쪽에 옐로우 개연인데 어우 이거 굉장히 다이아 부드럽다 와 오 이건 진짜 느낌이 상당히 또 다른 다이아네 이거 여러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다이아는 내가 처음 봅니다 또 다이아 맞아요 와 질감도 좋고 때깔이 좋고 오 막 비누 같은 느낌에 우리 내나 그거 저 퍼플핑크 다이아 오 그런 느낌 아 맞네 퍼플핑크 다이아 딱 그런 느낌이네요 이야 이 맞네 그런 느낌 이거 상당히 질이 좋으니까 이런 거는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격 불러볼게요 캐러스 한 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105캐럿 그러면 40캐럿 하나 나올 거예요 35캐럿은 하나 충분히 나올 거니까 크리스탈 90 한 4점 정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등급이 상당히 좋아요 커팅하면 96점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이거 자체가 한 이건 한 제법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한 2억 이거는 지금 이 상태 여기에 커팅하면 20억 넘어가요 이거는 아주 질이 좋은 3컵에 다이아입니다 이런 원석은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색깔이 좋고 아주 좀 좋은 색깔 이거 잘 기억하셔요 이름 지어줄 수 예쁘겠다 그 공룡 상당히 부드럽네 이거 핑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쪽만 그렇네요 좋다가 말았는데 이런 또 블루도 아니고 여기가 이 색깔이 그대로 그냥 차라리 됐으면 쨍 할 텐데 오 투명도는 질은 참 좋은 편에 해당된 아이고 질도 좀 파이다 질도 파이다 다이아는 확실하고 다이아는 확실한데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는 뭐 당연히 다이아고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여기 이 90점짜리 90G 그 다음에 313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사용될지는 한번 봅시다 아까 그거보다는 좀 낫네요 얘는 써먹을만하네 색깔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90G 정도 되고 313이면 이거 한 100켤라스는 써먹을 해요 3분의 1은 쓸 수 있으니까 가격 1억 이거 1억입니다 커팅하면 10억 넘어가겠죠 자 1억짜리 뭐 갑자기 우리 이 다이아는 기본인데 다이아잖아요 자 이거 아까 내가 하나 뭐 안 좋은 거 하나 나오는데 이거 딱 보면 다이아 아닌 것 같죠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100% 다이아 아니에요 이보세요 쫙쫙 나가죠 이게 뼈에서 그냥 이보면 딱 나가죠 그대로 묻어있습니다 이게 다이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까요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새로운 데이터고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 이거 뼈입니다 이런 거는 몸에 안 좋아해요 공룡머리하고 있네 입이고 공룡머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겨요 공룡머리인데 뼈입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버리시는 게 몸에 좋지는 않아요 아직 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뼈라고 옥뼈라고 생각하네요 그거는 잠깐만 야 이거 저거 확실히 독이 있네요 독소가 있어요 이런 거는 독소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거는 반드시 분말가루가 있으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냥 따로 같이 놓지 마시고 묻으면 예를 들어 그게 묻으면 이거 다 씻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루 날리는 거 봐 자 오 이것도 다이아 아닌 것 같은데 옷 같은 다이아냐 다이아 같은 옷이야 색깔은 너무 이쁜 게 나왔어요 색깔은 이쁜데 여기 조금 쓸만한 게 좀 나왔는데 색깔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또 색깔도 좋긴 한데 이거 나중에 서브 할 때 작은 거 한 1캐럿짜리 한 여러 개 만들 때 그때 선생님 깜짝 놀라지 다른 사람 다이아는 부부 이야기하는 우리는 1캐럿을 서브로 죄송합니다 다이아 아닙니다 옥입니다 이제 두 개 나왔어요 이건 옥이에요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이것도 공룡 얼굴 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그렇죠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이거 옥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오 이거는 다이아가 맞을 거예요 얘는 다이아 맞네요 얘는 다이아가 맞는데 색깔이 좀 안 좋아요 색깔 질이 좀 등급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이거는 80이 안 된다고 보이죠 한 76 정도 76 정도 그래도 러프는 아닙니다 그래도 러프는 아닙니다 러프 다이아는 아니에요 이거는 공룡 모의 76인데 이거 한번 여기를 걷어보면 걷어보면 약간의 약간 연한 그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레이도 아닌 그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공룡도 얼굴 하고 있죠 이거는 뭐 한 돈천 나오면 되겠어요 한 돈천만 원 정도 자 이것도 아이고 이거 옥공룡이네 이거 옥이에요 이거는 이거 옥공룡 옥공룡이에요 이건 청진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안 나왔죠 이건 다른 데서 나왔죠 이건 다른 데서 나왔을 거예요 다른 데서 나왔어요 와우 이쁘네 자 그 다음에 옥공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 얘도 옥이에요 오 이건 옥이에요 의외로 옥이 좀 있네요 야 이것도 옥이에요 네 이것도 뼈가 된 옥이에요 이건 다이아가 아닙니다 하 진짜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거는 옥공룡이에요 옥공룡 뼈가 옥으로 바뀌었어요 몸에는 좋습니다 얘는 이건 뼈는 아니에요 뼈에서 옥으로 넘어온 거니까 자 이것도 쪘긴 쪘는데 얘는 다이아인데 얘는 다이아인데 이건 다이아인데 지금 찌고 있는 거라서 하 이거는 좀 더 쪘으면 좋겠어요 어설프요 지금 자르기 너무 아까워요 색깔도 이쁘니 요거는 한 1년 2년 정도 어디 숨겨놓는 건데 한 번 산산밭에 있는 석회암 밭에다가 그 해변에다가 살짝 숨겨놓으세요 잘 숨겨놓으십시오 어차피 이거 지금 상대로 하는 것보다 놔뒀다가 나른 사람이 갖고 보기 보기고 이거는 버리시고 얘는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얘도 조금 덜 쪘어요 조금 더 찌면 좋겠는데 얘는 다이아예요 얘는 다이아인데 찌고 있는 중에 이쁘게 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경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상품성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에 아쉽게 다이아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조금 더 좀 더 이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 좀 더 찌워야 돼요 와 진짜 둘리 같은 얘 딱 삼각형 생긴 게 완전 둘리네 완전 둘리네 얘는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자 요거는 옷 같은 다이아 같은 얘는 다이아가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 느낌이 다이아다 얘는 옷 같은 다이아 맞네요 다이아입니다 얘는 괜찮네 투명도 상당히 괜찮게 올라왔고 여기는 뭐 섞여 있어도 섞여 있어도 이런 거는 또 고유한 색감이 있어요 아우 괜찮아요 요거는 돈 되겠어요 요거는 1억 정도 해도 한 그 억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요 봅시다 다이아 맞고 확실해요 요거 캐럿 자 등급을 한번 매겨서 이거는 92점짜리 현재 92지 정도 되겠어요 제법 나오겠는데 147캐라 그러면 40캐라짜리 광빨 나오는 걸로 약간 이 색깔에서 강이 좀 나오는 걸로 요거는 한 1억 다이아 옷 같은 다이아인데 아주 부드럽고 몸에도 좋은 거예요 핑크가 하나 있네 자 핑크 한번 봅시다 오 오 좀 제가 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핑크 보면 이거 진짜 다이아 같은데 자 볼까요 자 다이아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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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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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왔어 왔어 아 오케이 올라왔다 예 겨우 코스 넘겼는데 예 다이아 맞네요 다이아 확실히 다이아 맞네요 오 투명도도 지리적 오 오 야 야 야 오 퍼플 퍼플핑커네 레드다임 퍼플핑커네 아우 이거 괜찮아 여기만 쩍같지만 오 이거 쓸만하네요 오 이거 나갔다 그래도 쓸만하네요 이 부분 하면 이쪽 부분 40 제법 나오겠는데 60은 나오겠는데 보자 194캐럿 60은 나올 거예요 60 나오는 핑크다이아이몬드 연한 거 이거 괜찮은 색깔 나올 거예요 아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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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급에 해당되는 상품이에요 요거는 90 현재 4점 이상 됩니다 커팅하면 96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공룡 얼굴도 하고 있네 아 이렇게 공룡 눈도 보이네요 이거 또 야 이거 자 와 그냥 봐도 은갈치색 이쁜 공룡 아 이거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다야 이런 다야가지고 약간 쪘어요 꽃감처럼 또 쪘어요 다 갖췄어요 갖춘 건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거 자 요거는 자 요거는 3억 3억이에요 얘는 이제 3억 이게 지금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요 요런 뱅도 그러면 이거는 커팅을 하고 나면 기본 30억 넘어가는 그런 말이에요 10분 1 가격이니까 그건 잘 챙겨 놓으십시오 질 좋은 다이아입니다 그거는 질 좋은 다이아 아 이거 삼각형에서 이거 블랙이 하나 들어왔네요 깨질 것 같은 블랙인데 다야 맞긴 맞는데 다야 맞아요 이건 근데 투명도가 없어서 이게 질이 그렇죠 이건 뭐 돌 수준인데 그래도 다야는 맞는데 이런 거는 러프라고 하셔야 돼요 러프 다야 뭐 큰 가격은 없지만 또 이게 또 건강에 대한 임상을 또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마이크렉이 갔어요 요거는 113인데 요거는 질도 그렇고 하니까 등급을 따지면 한 70점 정도 되는 다야예요 그럼 요거는 한 가격은 요정도면 한 2,300 2,300 정도 커팅하면 한 어금 넘어가겠죠 무조건 커팅하면 어금 넘어가요 자 요거는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할게요 네 이상광역보숙갤러리카 편곡광역보숙감정은 냉두금 성분보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Noch 예 에 supportive 솜 parties alive absor 삭 Vors とう oubl